쟤들 싸운다 손을 줘 애들하고 싸우네 무시하고 일단 저기까지 갑시다 지금 여기 4번이면 우리 절로 못 가 앞에 바로 벙커 쪽으로 붙죠 4번석이 쪽으로 벙커 있어요 벙커 등기자 벙커 등기자 대동식 내부로 뛰어주세요 오른쪽 얘네들 싸우고 있는데 얘네 팀이랑 싸우는 것 같은데 4번 핀에 사랑하나 네모를 뛰어서 들어갈게요 벙커 안에 있어요 벙커 안에 사운드 벙커 안에 완벽히 깠어요 얘네들 나와야 돼 벙커 안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벙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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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확인 네모에 있던거 봐야돼 저기 저기 3번피 3번피 올라온다 바동피 오 좋고 온다 여기 여기 3번피도 단파랑 꼽는다 단파랑 꼽는다 여기 단파랑 쟤 또 들어와야돼 4번피 아직 하나 더 여기 여기 1평깁에도 있나보네 앞에 1평깁에도 있네 4번피 어디가 4번피에 소리 하나 있고 4번피에 소리 둘 집이랑 4번픽이네 아니 집이랑 4번픽 해안가였어 해안가 확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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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2번픽 쪽으로 갔어요 4번픽 4번픽이 내려간건가 모르는 모르는 여기 바로 사망 집가가 라스트 집가가 라스트 소리가 2개였어 앞에 담배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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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픽 담배라 안쪽에 집가가 라스트 끝